여기는 블랙스타버거 타스켄트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가게인데 여기 그 러시아 러시아의 브랜드에요 요즘 러시아가 안좋긴 한데 여기 맛하고 다르고 사람들이 말하기로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햄버거는 물론 당연히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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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가꼬이 우민야 꿀있자 체크 꿀있자 여기 아나나스 체크 다해 주체크 체크? 어 와 맛있어 보이죠? 우즈벡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와 오 우즈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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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타워 아 여기는 오후에 오면 딱 좋다 햇볕 안들어오고 이 먹기 좋았어요 이 먹기 좋았어요 잘 못해요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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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으세요 왜요 그냥 빨리 먹어요 그럼 이때 더 먹어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와우! 와우! 첫번째? 아니, 첫번째! 아, 이렇게? 네, VIP попробую! VIP 음! 음! 네! 와우! 아, 네! 아, 네! 음! 근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라는 opened 오! 한국어의 러시아 왜냐하면 이것은 러시아 와우 그런데 이 러시아는 러시아 러시아 아, 이게 러시아? 저는 러시아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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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드로버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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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브라더스 한국에서 런돈에 아플리아리 버거 제치 러시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최고의 버저를 입을때?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전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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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어버그 어디가 어디가 있어요? 기원님 이거 이 주거는 이게 더 much 그 더는 베이피 랩피 베이거 네? 기억나요? 랩피? 이거? 셰프 버거 셰프 버거 셰프 버거 셰프 버거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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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아니요, 그냥 안 좋아해요 이제 좋아해요?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음 네 아, 네 아끼가 린이 넌 이제 나이 호들어 그래서 이 녀석은 куда고 싶어요 그니깐 린이 호들어 그니깐 나의 녀석는 이 녀석은 네? 네 попробуй 칼라티네 오! 이거 아니 아포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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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카즈 아포카즈? 스타베리아 어떤 러시아가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러시아가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물론 더 많은지 네? 저는 전에도 러시아가 많이 받았고 러시아가 많이 받았고 네, 많이 받았고 네, 많이 받았고 이 러시아가 많이 먹었을 때 그들은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먹은 것 같다. 그들은 다 먹으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다 먹으러 가고 싶다. 그들은 다 먹으러 가고 싶다. 아멘